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 2023년도 1월 29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낸 책 이야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데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사회과학 경계학을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약간 통계학적 사고에 좀 익숙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석 결과나 현상을 보고 모집단이죠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어떤 전체에 대한 생각을 유추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조사 그런 모집단이 뭐 수천만 명이면은 그 가운데 천명을 뽑아가지고 천명 결과를 가지고 유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가지고 모집단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기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제 대만 반도체 기업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사는 일종의 표본 집단인 거죠 그거를 갖고 대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거리를 지나거나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긴 이런 댓글을 볼 때 그걸 가지고 전체를 생각해 보는 그런 데 익숙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책 판매 추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겠구나 낮구나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퍼부어도 해결될까 말까 하는 문제 어쩌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부정성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브라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발틱 국가에 가까운 벨라루스 소련의 인접한 소련의 서쪽이죠 인접한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거 문제를 국민들이 항의를 했잖아요 그러나 다 진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선거 부정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도둑놈들 시리즈를 펴내기 시작하면서 1권 판매 상황을 보고 1권 판매 상황을 보고 한국에서는 좀 유감스럽게도 선거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를 만지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환경 하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절대 실망감을 드리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유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늘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번에 책 판매를 보면서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애달파하고 또 아주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유감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두 권 2권, 3권은 3구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4권, 5권은 요리를 지방 선거 그 다음에 6권은 요리를 교육감 선거 특히 좌파 교육감 8인이 어떻게 당선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7권이 4.15 부정 선거 그렇게 해서 좀 그동안 성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쓰려고 했는데 아마도 큰 이변이 없으면 4.15 부정 선거를 마무리해 가지고 올해 6월 무렵에 지필 작업을 마무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 그런 징후, 징조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진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실제로 보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부분을 전망하고 예측하고 추정하는데 이번에 도둑놈들 시리즈가 나와 가지고 읽히는 그런 속도 관심을 여러분들 끓는 속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책의 어떤 상업적 성공이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국 사회가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는 지금 당장 돈 벌이하고 관련된 문제 외에는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죠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결국은 선거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주도하는 그런 사회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익에 민첩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세력들의 대부분 다 도출을 써줘 정치인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가게 될 그런 미래는 너무나 자명한 그런 사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예를 들면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약간의 선각자 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러지고 진실을 이해하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웬만해서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어려움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어쨌든 제가 보고 참 배는 많이 부러졌지만 사람들이 참 다 바보스럽게 됐구나 자식들이 지도자를 자기가 선출할 수 없는 나라니까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조선을 사는 겁니다 조선시대를 사는 그런 상황이 아마 지금 전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문에 나온 도둑놈들 시리즈 서문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한 문장을 뽑아가지고 오늘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 사기 문제는 단발적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범죄에 해당합니다 선거 사기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인들은 그 꿀레를 그 속박을 앞으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젊은 날도 참 마찬가지였지만 오랫동안 공적인 임무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올해 할 것처럼 보였지만 재단부민자유기업원을 2000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소위 사회의 진로라는 것은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개인이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결단을 딱 하고 2001년도에 바로 그만두고 사적인 그런 영역으로 들어와서 20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2019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엮여가지고 엮여가지고 또 공천관리위원장도 맡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4.15 총선에서 운명적으로 부정선거를 만나가지고 3년 가까이 이렇게 싸워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일이든 간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었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일을 도덕놈들 시리즈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권을 내고 판매 추이를 보면서 뭐 실망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고 판매 추이를 보면서 아 한국 사회는 그냥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식 세대와 본인의 노후가 지도자를 스스로의 손으로 뽑을 수 없는 외관은 대한민국이지만 실상은 대한조작국에 가까운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나라들은 결국은 좌파 장기 집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란 그런 체제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친중 국가가 되는데 친중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중국은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해고록에서 이야기했듯이 김정은이 중국 공상당은 한반도를 티벳이나 신장처럼 다루려고 한다 항상 이렇게 음흉한 양반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본인이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상당의 속셈을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도 우리가 먼저 넘어갈 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북한이 붕괴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북한보다도 훨씬 우리가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은 국민들이 누구나 당연하여 여기는 참정권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한 어떤 종류의 노력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비극적인 것이고 특히 이제 나이든 세대들은 조금 그래도 낫지만 나이든 세대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페이스북에 남긴 나이든 신분들이 남긴 고루한 생각들을 내가 동작구월의 책임당원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나경원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떨어진 거지 이런 이야기를 내뱉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고생을 했고 나라가 일어서는 것을 봤고 그리고 또 독재정권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재산권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선대위의 눈물과 한숨과 피와 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지금 상황을 참담하게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각에서는 무슨 노동단체들의 교육의 영향이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권에서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교육감 선거도 다 뭡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8명이 당선된 것도 17명 가운데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것도 다 여러분들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국민들이 각성을 못하고 자각을 못하고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목격하는 것은 도둑놈 시리즈의 판매 상황을 보면서 아 이 양반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법이었고 그래서 이번도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3년 정도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도둑놈 시리즈를 4.15 부정 선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원래 사측인 삶은 한 20년 살았고 그 다음에 뭐 한 4년 정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결단을 내릴 때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아주 결단을 엄청나게 잘 내리거든요 삶에서 가장 귀하게 얘기하는 것이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인생에서 뭐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것은 없지만 40대의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 자리를 가지고 몇십 년 그냥 울겨 먹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냥 초계처럼 그냥 버리고 그냥 황냐의 무법자처럼 나서 가지고 사측인 그런 인생을 개척하는 것은 제가 봐도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결정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유튜브가 거의 초토화가 돼 가지고 뭡니까 거의 그냥 성장 자체가 그냥 줄어드는 역성장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맨따나 다 포기했지만 2년 몇 개월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도둑놈 시리즈를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달리 이렇게 장기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큰 그림을 읽으시고 아이들 교육이나 본인의 노후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인들은 그 굴레와 속박과 칠곡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제가 쓴 서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야멸차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쓰라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인들은 그 굴레와 칠곡과 속박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좀 더 문장을 대해 가지고 썼겠네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속내를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저하고 실시간으로 거의 동급 수준의 그런 지식을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경제적인 그런 포퓰리즘도 큰 부담인데 거기다가 좌익과의 전쟁도 힘들고 거기다가 이제 더 힘든 거 그거 보호하고 게임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선거를 약탈당한 그런 상태가 수정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체제 하에서 이제 자식들이 살아야 되고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참 딱한 겁니다 진실이란 것은 밝혀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해야 해결이 되거든요 세상에 그냥 뭡니까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벨라루스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했지만 결국 묻혔지 않습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했지만 결국 묻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선거 문제는 견고합니다 정치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뭡니까 그냥 나중에 숟가락만 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겠냐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너무나 비관적이고 너무나 섭섭한 이야기로 들리시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종일간 말씀드린 것이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있냐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사필 기정이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결되겠냐 당신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냐 이야기죠 젊은들 열심히 안 사는데 어떻게 노후가 보장이 되겠냐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정돈을 하고 정리정돈을 하고싶은